안녕하세요 유니버스 PC방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입니다 아 힘들다 어? 아저씨 깨어있네 아이씨 아 저거 이 새XX나 트롤이네 도시작이군 아저씨 먹을 거 사다 놨으니 드세요 그리고 게임 좀 그만하세요 아 잠시만 아 이거 랭겜이란 말이야 아 이따가 해 이따가 아빠 수능 치고 왔는데 잘 봤어 대박난 거 같아 아 오늘 수능이라 랭겜에 실버들이 많이 없었군 수능 잘 봤다고 했는데 야 왜 저렇게 템을 가 던진다 던진다 아빠 나 수능 잘 봤다고 한 번만이라도 봐줘 어 그래 그래 아빠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? 진짜 자식들이 신경 쓰이지도 않아? 맨날 학교 갔다 돌아오면 맨날 TV보면서 욕하지 게임하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? 그, 그, 그치만 그치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안 봐주는걸 참, 바보 어이 어이 응원한다고? 행복은 지금부터니까 말이야 지... 뭐야? 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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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